한 번쯤은 알고 계신 섹스포 보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모스 악기의 강형준 차장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반도린의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섹스포니스트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섹스포 보셨다고 하면 다 한 번쯤은 알고 계신 셀마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이십니다. 한국에 몇 분 안 계시죠?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 섹스포이 좋아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린의 리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간단하게 시연을 하시면서 리드별 특징, 느낌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연주자들마다 장르가 있고 아 맞아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재질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아티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 특히 이렇게를 많이 보고 사실 이거는 코스모스에 왔을 때만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여기는 좀 문외한이라 오늘 이제 불어보고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는 이제 특징을 잘 알죠? 제가 그냥 오늘 딱 불었을 때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서부터 해볼까요? 제가 일단 다 3호로 준비는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연주할 때는 3호 반을 사용합니다. 아... 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음정이 좀 오늘은 낮게 들리실 텐데 그래도 뭐 제가 한 번... 아유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과자죠? 쿠쿠루? 쿠쿠다스. 쿠쿠다스. 이게 개별 포장돼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개별 포장도 반도린만이죠.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트래디셔널이죠? 네. 제가 제일 두루 사용하는 리드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둘을 거의 50%씩 써요. 그게 분위기랑 컨디션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요. 베른 표정 베른다스 베른다스 와.. 익숙한 느낌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AP3 그리고 M5 골드리가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AP3는 소리를 조금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M5 골드리가쳐는 소리를 좀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배합이 약간 딱 잘 맞는데 그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라이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드는 그냥 딱 한 마디로 얘기하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이 이제 이 조금 라이트한 데다가 들어가니까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점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떤 분들한테 단점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딱 한 마디로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시원하게 탕 하고 뻗는 느낌보다는 소리를 약간 가꾸는 듯한 느낌의 리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V12죠 반도린의 이제 명작이죠 거의 AL3 피스 AL3 피스를 제가 사용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리드인데요 피스랑 이제 배합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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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역시나 많이 편합니다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좀 따뜻하고 잘 만들어진 소리가 난 다음에 얘는 시원시원하면서 이게 확실히 옆에서 들어도 차이가 좀 크네요 그리고 3호여서 두께는 비슷하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두께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도 이거보단 조금 더 두껍게 느껴져서 저는 이게 더 좋고 소리가 우선 너무 편안하고 시원하게 확확 나가는 것 같습니다 텅깅 연습 많이들 하시잖아요 텅깅을 딱 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거는 약간 뚜둑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건 정말 그냥 파하고 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도 제가 텅깅을 해본 게 확실히 텅깅이나 약간 반응 같은 면에서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른 곡이나 테크닉적인 곡으로 할 때는 V트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음색을 따뜻하게 내야 되는 노래 같은 거에는 좀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V21 보시면 커팅이 다르죠? 여기는 나눠있지 않고 하나의 나무로 그냥 원커팅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두께가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불었던 것보다 딱 느꼈을 때 팡! 불었을 때 팡! 팡! 나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아 바람이 엄청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쉽게 나가는데 저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약간 이렇게 모아서 그쵸 컨트롤 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나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리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잡아서 불면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안 하면 그리고 고음이랑 저음에서 반응이 별로 차이가 없어서 고음 안 난다 저음 안 난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리드일 것 같고 밝고 편안하게 나가는 소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 다음에 소개할 이게 원 코팅이거든요 이 레드 얘가 투 코팅입니다 저의 조법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예예예 소감이 좀 어떻을까요? 제가 예전에 불었을 때 보다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드러버에서 고음역대에서 느끼고 싶은 그 약간 나쁘게 말하면 찢어지는 듯한? 쬐지는 듯한 소리? 사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이 소리를 다른 리드로는 낼 수가 없네요 제가 쬐지는 부분인데 쬐즈 역시 반도린 리드가 아, 그럼요 우선 그냥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팍 나가고 답답함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즈틱한 음색이 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주법 자체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10년 전에 불었을 때는 불편함이 이질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음악을 불어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안 불어봤습니다 명칭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 레드 자바입니다 자바랑 이제 형제예요 초록색 통, 빨간 통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모양이 다른 게 그냥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타원형이 조금 다르네요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름 탓인가요? 그렇죠, 맞네요 오 여기가 곡선 형태예요 네, 곡선이네요 근데 다른 리드는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건 저는 못 봤어요 보시면은 이게 투커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선이 가 있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자바 얘가 이제 원커팅인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2 비교 3 비교 3 비교 3 테크닉은 더 잘거든요? 아예 다른 리드인 것 같고요 이건 정말로 스타일 차이인 것 같네요 이게 조금 더 확 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확 나가는 소리는 나는데 주법 자체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더 얇게 이렇게 먹히는 느낌이에요 불 때 바람이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나간다는 느낌인데 소리는 이렇게 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불 수 있네요 힘이 안 들어요 별로 힘을 안 들었는데도 소리가 좀 확 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제 진짜 모르는 거 거의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는 V16번이죠? 레드자바랑 커팅이 동일하네요 위의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거는 투커팅 이건 원커팅이네요 오 기대됩니다 어떤 소리가 될까요? 오 기대됩니다 오 기대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스무드하고 막 되게 딥한 재즈 같은 거 들으면 사운드나 주법 같은 게 저희랑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이걸 조금 열고 밑으로 바람을 해서 이런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분들은 1위들을 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불어보니까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는 게 재즈다 아니다 클래식이다 이러기 보다는 이거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맞고요 이거는 팝 느낌인 것 같아요 팝이나 가요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거는 굉장히 따뜻한 소리가 나네요 저희들이 막 듣는 게 그냥 재즈가 부려고 생각하세요 재즈다 아니다 막 하는 그런 진짜 재즈 듣는다는 듯한 그 느낌은 이건 것 같아요 깊은 재즈를 하시는 분이 반도린 아티스트 하셔서 이거를 좀 시연을 해주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좋은 아 맞아요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거로 시작하시기도 하고 이거로 시작하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해서 본인 소리를 찾으실 때 한 번은 꼭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름이 어떻게 된 거죠? ZZ 모델이고요 이거야말로 뭐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즈에 특화돼 있죠?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 그러네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오 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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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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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